마이 릴로 타이거 타이거 친구들 안녕 오늘은 타이거 거품 놀이랑 타이거 물감으로 간단하게 놀아볼게요 폭신폭신 구름 같은 거품이 달록달록 물감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강, 요랑, 초록, 파랑, 분홍 이제 막대나 붓으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뭉게뭉게 파스텔 되게 맛있는 솜파탕 같죠? 이번에는 지퍼백을 활용해볼게요 지퍼백에 거품을 짜고 그 안에 물감을 짜줘요 타이거 눈은 빨강과 분홍 그리고 파란색을 넣어봤어요 지퍼백을 닦고 조물조물 주무르면 거품과 물감이 섞여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쁜 보라색 구름 같아요 어때요? 거품 놀이를 새롭게 활용해보니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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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